이틀 동안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. 2일간 콘서트를 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 콘서트 하는 것이 선물일 수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한국에서 콘서트를 할 것은 프레젠트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매진이 되어서 지금 솔드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애교 한 번 보여줄래요? 아이케 한 번 보여줄래요? 왜 맨날 그런거에요? 령씨가 잘하잖아요. 령씨가 잘하잖아요. 아 나 100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. 령씨가 잘하잖아요. 다 할 수 있어요. 우리 예성씨. 예성씨만 보면 돼. 규현씨도 빨리 하고. 아이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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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팬들 지금 더우신데. 예. 아이케 보고 토할 수도 있잖아요. 아이케 보고 토할 수도 있잖아요. 아이케 안하잖아요. 아 지금 토 안했잖아요. 지금 저는 걱정되는게. 여기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. 어 안녕. 완전 꼬마 아기들이 있는데. 저 친구들이. 저 아이들이. 저희 애교를 보고. 무슨 생각을 할까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쭈욱. 지금 지금 좀 심판한 거가 있는데. 진짜 작은 어린 친구들. 진짜 작은 어린 학생들. 좀 어린 친구들이. 진짜 어린 친구들. 저る 애들이. 내가 방금 려묵씨가 애교했을 때. 아이 표정을 따라해볼게요. 똑같이 해주세요. 제가. 아이들의 표정을 마니돼요 똑같이 해주세요 왜냐면 저 아이들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님 손에 이끌려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에 아니라 어머님을 데려가고 왔어요 나를 알까요? 나를 알까요? 나를 알고 계세요? 형들이 누군지 알아요? 누군지 알아요 지금 옆에서 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